더 이스트라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오늘 더 이스트라이트의 첫 번째 정규 앨범 I Got You 저희 컴백 쇼케이스의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드럼과 DJ를 맡고 있는 리더 18살 이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석철군.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기타 치고 작곡하는 16살 김준욱입니다. 저희 쇼케이스 우진이랑 함께 6명 완전히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16살 정사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광국 우진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보컬과 막내를 맡고 있는 15살 이유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진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18살 이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군. 네. 다음 승현군.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16살 이승현입니다. 저희 쇼케이스 때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승현군까지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네. 박석철군. 이제 드디어 오늘 앨범이 발표가 되는 날이고 우리 기자님들께 선보이는 순간입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오늘 저희가 원래 1집 데뷔할 때부터 저희가 5인조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원래 우진이와 함께 저희가 데뷔하기 전까지 계속 같이 연습을 해서 6인조로 연습을 했었는데 저희가 첫 미니 정규 앨범으로 이렇게 6명의 완전체 멤버로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무대에서 많이 떨리고 또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네. 네.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오늘 완전 기자님들 푹 빠지시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드리겠다. 푹 빠지게끔 만들겠다. 과연 그 포부가 이뤄질지. 또 우진구 이제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됐잖아요. 이제 정식으로. 네. 네. 지금 소감이 어때요? 일단 제가 옛날부터 같이 연습했던 저희 형들이랑 일단 데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정말 형들이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형들이랑 한번 재미있게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재미있게 열심히 해보겠다. 네.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석초분이 얘기했듯이 우리 더 이스트 라이트는 영재 밴드. 믿고 듣는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공연으로 인사드리는 게 먼저 A인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공연 곡. 어떤 곡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가 이번 미니 종교 앨범에 이번에 수록된 곡인데요. 저희가 이 곡을 항상 라이브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만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곡으로 기자님들께 기분 좋은 날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날. 이제 무대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이크를 뒤에 전대를 부탁드리고. 네. 갑. 하지말고 부탁드립니다. 네. god